오늘 맥차 하나 찌기로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죠 아, 테헤라! 안녕하세요 네, 세 마디 이상 하라고 해가지고 오늘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뜨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 할게 다시,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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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도! 한국도! 안 돼요! 안 돼요! 저희가 이번에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 죄송합니다 싫어요 짱이야 짱이야 이별가 미국도! 이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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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언